연예인 여기는 칼코넷 베이크 아쉬 물 되게 깨끗해 보이나? 그래? 왜 이렇게 깨끗해 보리? 술티밥, 딴 물이 아니죠? 어허 우리보트 티보트하면 오늘 하체 안 해도 되는 건가? 하하하 지금 우리 다리로 움직이는 거지? 그치 도전? 도전? 수산소 가보자 오케이 그래 와 으아 백장 으아 너무 힘들다 와 물 오 너무 아름답다 그냥 마리오 파티 하는 거 같아 마리오 파티 하하하 그러게요 와 저거 너무 귀여워 야 근데 여기 바다가 아닌 게 너무 신기해 어 나도 신기해 하하하 하하 스스모가 나아가다에요 마애니 스스모 아 아 야 그 애니 애니메이션 뭐였지? 그 하우스 무빙 카슬 그게 뭐야? 그 뭐지? 그 움직이는 집 큰 집 있잖아 아 하우를 움직이는 집? 아 하우를 움직이는 집 어 뭔가 여기서 나올 거 같아 그쵸? 그래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까지 가야 되지? 하하하 하하하 여기 물고기 있나? 여기 물고기 있나? 하하 또 물도 안 자 저거 봤어? 어 어 근데 여기 좀 무섭다잉 으아 깊어? 어 깊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거 무슨 끈 같은 게 없나? 여기 물고기도 없나? 여기 물고기도 없나? 어 없겠지? 안에 끈 같은 게 있는데 어 핸드폰 진짜 끈고기가 됐나 터치도 안 되는 거지? 어 하하 터치 아 스피드보트 있네 스피드보트 타고 갈까? 여기 바로 거기 있어 좋아 어 거기 한 번 가고 싶다 저기 어 갈까? 어 여기서 그냥 타나고 하면 돼 그래 운전자 니누 아 물이 아주 깨끗해 여보 혼자 살면 진짜 와 재밌겠다 아 되게 좋겠다 여기 혼자 살면? 어 재밌을 거야 그냥 멍 때리고 뭐 딱 4일 동안 여기서 해보시면 4일? 어 좋지 딱 차야겠다 왜냐면 일주일 동안 여기 있으면 인터넷으로 아주 위험할 것 같아 하 좋아 네 네 네 여기 산책하면서 동물을 못 맞추었으면 좋겠다 동물? 동물? 동물 약간 조금만 그런 소동물? 여우도 나쁘지 않다 박스 이런 데서 벤치 나쁘고 어 운동하는 거 뭘 잘 될 거야 그리? 다 인생이 다 운동인가 봐 한 줄 알잖아 아 그치 아 너 진짜 크잖아 수치선을 여기서 보게 됐네 바람스러운데 이야 거미질 안 떨어져 진짜 끈적이지 이거 거미질 이거 거미질 됐다 오 날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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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크네 여기 기사 여기 다리 있다 다리 그래서 지브리 애니메이션으로 갔다 왔어 좀 펜치하네 신기해 너무 귀여워 향은 좋은데 요즘 몰카 아니죠?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여기 오면 꼭 이 사쿠라 차를 꼭 드셔보시길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조금씩 안껴 먹겠습니다 애교 왔어 쿠로타마고 하쿠네 쿠로타마고 대신에 곤란히 생겨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 비누? 어? 잠깐만 아 세껜이네 아 다이오 삼아 망했다가 뭐죠? 야라랬다 저버렸다? 야라랬다는 뭐 당했다 당했다 야라랬다 부작혈다 에이 응모아 이거 먹어 이따가 맛있겠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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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럼 뭐 아시면 맛있게 모르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밥 하나 더 먹으면 될까요? 비빌수록 더 끈적끈적해지네요 단백질을 받아서 줬다 응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뜨겁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 너무 좋아 한 잔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필링이죠 머리 엄청 길러졌어요 머리 너무 길러요 입까지 다네 입 너무네요 온천에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힐링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뜨겁지 않네 이제 아니지 안 뜨거워? 딱 좋네 오우 카메라 앵크를 아찔하게 잡아 지금 머리만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들어봐 응 알았어 기다려봐 카메라 꺼내봐 어 더워 되게 더워 나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숨을 쉬어 어 어 따뜻하고 아 일부러 더 많이 나는 것 같네 대박 소리 너무 좋아 힐링이잖아 응 이거 문 열어놓으면 바람 부리면서 이제 오우 그치 이 땡기 되쓰네 오우 원샷 오우 원샷 와 차가워 와 어땠어 역시 사람은 먹고 자는 게 최고다 응 넌 틀림 아니야 인정 그 실내 제대로 씻고 먹고 자야 돼 인정합니다 응 저기 어리겁지 않겠어? 어 괜찮아 강해지는 거지 너네 진짜 여기 가는 거 꼭 추천합니다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 같이 이렇게 딱 온천 가서 힐링하러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 아 일단은 다음에 또 와야겠어 아 너무 너무 좋잖아 I like the view right now 또 다시 도쿄으로 집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으로 집 숙소 아 너무 여기 살고 있는 거처럼 느꼇나 아무튼 또 그치 아 근데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너도 진짜 힘이 안 들어가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씻고 또 자고 여기는 세 번 씻어도 돼 보들보들해졌어 응 보들보들 확실히 얼굴이랑 손 손도 되게 부드러워진 거 같아 응 니 형은 뭐 할 거야? 오늘 저는 푸딩을 만나러 갑니다 푸딩 아 야 푸딩 투어네 푸딩 투어 네 와 어떻게 푸딩 투어를 하지 난 거기 가고 싶은데 카스카벨 카스카벨? 거기 어디? 뭔지 알아? 뭐야? 짱구 동네 아 짱구 짱구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가서 하체 등, 가슴, 어깨 다 해야겠어 하 좋네 그것도 이따 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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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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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개인기 구름을 벗쳐주실 수 있을까요? 똑똑했는데 막 진짜 계란 한 거 같아 근데 이거 공룡화를 아셔야죠 그니까 어떻게 왔어 좋네 그거 좋네 원식이라 그래 이거 타면 형, 형 그거랑 거 못하겠지? 눈 감고 있으면 돼 눈 감고 있으면 돼 가만히 가운데서 아니 눈 떠야지 그게 더 재밌는데 아니야 아니야 잘했다 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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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년 더 살겠네 또 먹는 게 국물이 좋아 그냥 계란인데 그냥 계란이야? 어 그냥 계란 아니 터무 타먹어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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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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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고마워 야 맛있다 어떻게 구우면 검은색이 됐지? 그니까 지금 내 다리에다가 칠리고 있어 아니 아니 대본가야 고마워 고마워 나이스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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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 사이다 원해요 아 다메다 형 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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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어떻게 안 그거 쓰자 줄까 다메 우시 하하 짜증나 사자 구 нар 걷도 왕쇼 도쿄 너무 더워 오이시 푸딩 오이쉬 푸딩 더워 빨리 먹고 도망갈 거야 맛있다 맛있다 식감이 좀 더 탱글탱글하네 맛있네 그전에 죽을 것 같은데